Hello, we are 몬빈 타나 It's my madness, I'm a madness 너나 좋아하지 마라 애기부터 그래, 알았어 가져온 적은 없는데 입은 적은 있잖아 입은 적은 있지 난 네 옷 거의 안 입은 것 같은데 아... 산하가 자꾸 그 메신저로 웃기지도 않은 영상을 자꾸 보내서 자기 혼자 웃고 그러는 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뭔가 햇빛에 뭔가 태워진 그런 몸에 Hello, we are 몬빈 타나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몬빈이고요 올해로 26살이 된 남자입니다 어... 팀, 유닛에서는 이제 보컬과 춤 그리고 맏형을 맡고 있고요 키는 182입니다 네, 어... 제 이름은 산하고요 오늘 TMI는 방금 쑥라떼를 먹었습니다 쑥라떼를 먹은 산하입니다 네, 이 앨범의 주제를 좀 정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들에서 찾아보자 해서 오감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... 뭐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... 아무래도 이 후각 자체가 어... 좀 빨리 인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향후를 인해서 그때의 그 기억으로 돌아와가지고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... 향후로 이렇게 컨셉을 잡게 됐습니다 어... 어... 일단 어... 향수를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어... 이번 매드리스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콘텐츠로 좀 서로에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을 만든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어... 네 향수를 처음 그때 만들어봤고 또 로아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향은 좀 저희가 데뷔했을 때 2월 좀... 초겨울? 좀 봄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그때를 추억할 수 있는 향을 네... 한번 만들어서 선물해주고 싶네요 어... 일단 퓨어버전, 인퓨어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퓨어버전에서는 좀 순수하지 않은 어... 광기를 순수한? 순수한 어... 퓨어버전에서는 좀 어... 말대로 순수한 그런 광기를 보여드리자면 인퓨어버전에서는 어... 순수하지 않은? 광기를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...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로 그러니까 듣는 이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건 어... 어쨌든 우리의 음악으로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라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광적으로 집착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앨범입니다 음... 일단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R&B 기반의 어... 그런 음악들을 한 번쯤에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어... 이번에 만들게 돼서 너무 좋았었고 그 곱게 담긴 메시지는 가사 내용 자체가 어...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한테 좀 끌린다 라는 내용을 가진 가사인데 사실 그거를 약간... 음... 자석 보면 N극이 있고 그 S극이 어쨌든 서로를 끌리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... 오히려 근데 반대되니까 더 끌리겠다 이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좀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... 제가 일단 작곡한 바람은 어... 좀 발라드? 네... 그런 음악성을 가졌고 그리고... 어... 일단 지금까지 고마웠... 아로아한테 고마웠던 그런... 그거를 좀 음악에 담아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어...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... 네... 바람을 타고 좀 내 목소리가 좀 로아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... 또 바람 그... 진짜 바람 그... 바람 부는 그 바람이 될 수 있고 그 위시 바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진짜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네... 두 가지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어... 일단 타이틀곡은... 음... 그... 아... 뭐라 그러지... 많은 작곡가분들이 또 보내주셨고 어...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잘 표현할 수 있고 좀 새로운 거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... 이렇게 매드닉스를 또 고르게 됐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도 어... 처음 해보는 느낌이라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어...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재밌었던 순간도 정말 많았던 거였어요 근데 뭐... 사비... 불러도 될까요? 네 1... 2... 5... 네 1... 2... 2... 2... 2... 3... 3... 2... 2... 2... 2... 3 2... 뭐였지? 2... 2... 2... 2... 나 좋아하냐? 너 나 좋아하지 마라 아... 좋아하지 마라 아... 좋아하지 마라 그... 장면이 있는데 너가 그러면 뭔데? 이렇게 하면... 오케이 뭔데? 너 나 좋아하지 마라 이것부터 그래! 알았어 안전하게 네... 시작됩니다 음... 음... 어... 어... 저도... 어... 빈요일이랑 똑같이 그 한생연애라는 프로그램을 어...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... 어... 네... 지금 즐겨보는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아들 이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일단 연기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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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일단은... 데뷔 초 때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때는 더 어렵기 때문에 또 데뷔 무대이기도 하고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... 제가... 어... 긴장을...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좀...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는데 그리고 그게 좀... 제 옆에 사람이 봐도 어? 긴장을 했나? 안 했나?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... 저는... 긴장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긴장한지 안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자 간 적은 없는데 입은 적은 있잖아 입은 적은 있지 난 네 옷 거의 안 입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모자 가져간 적 있잖아 아... 모자에 있다고 아... 나 이런 옷 가득한 적이 있나? 지금 내 옷 그... 반팔? 내 바지 그거 형이 놓고 갔잖아 반팔 내가 입잖아 반팔 내가 입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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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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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..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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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뭔가 그 퍼... 퍼포먼스 할 때 빈형이... 빈형이 되어서 한번 무대를 사보고 싶어요 어떻게 춤을 추는지 어떤 느낌으로 그걸 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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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있지 네 아이고 없죠 없다 예예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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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 때 아 후 때를 또 후 후 언니 아... 아...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네 한 번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날 때 음... 저에게 안마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좋은 냄새 같은 걸 계속 권유하면서 좀 이런 한번 맡아봐라 저는 안 맡고 싶은데 계속 맡아봐라 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안 그려주게 됐어 에이 에이 에이러니 내가 너한테 냄새 맡으라는데 에이 그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즈 사나는 약간 꽃밭 꽃밭 에서 작은 오두막 지어진 곳에서 약간 인형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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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뭔가 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순수한 모습을 저는 약간 해변인데요 해변에서 향해 서핑하는 약간 그런 어 상의 탈의를 하고 이렇게 서핑 막 이렇게 들고 있고 약간 그렇게 하면 멋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딱 뭔가 햇빛에 뭔가 태워진 그런 몸에 그러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듣고 싶은 말 이러기보다는 그냥 많이 해주는 말은 사람들이 덕분에 약간 행복하다 덕분에 어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가장 좀 좋고 어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가장 크게 오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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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빴던 거는 아무래도 오래 풀렸다 보니까 그 코로나가 그동안 팬분들을 못 만났던 게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약간 산화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새해를 아마 산화랑 같이 맞이하게 될 것 같고 어 작년 22년에 좋았던 점은 저도 팬데믹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여러 곳에 투어를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점인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막 풀린 만큼 어 더 많은 나라를 못 가봤다는 게 저는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또 유명한 거축물들이 있잖아요 타지마을 또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겐지스강 또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이 또 일출이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해서 꼭 보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3집 미니앨범 타이틀곡 Madness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빈 산하였습니다 5. 가을 2. 3. 3. 3. 3. 4. 소리 없이 퍼진 향기 더 번져 내게로 It's my madness It's my madness 더 빠져 내게로 Madness Madness It's my madness 널 더 더 미치게 더 더 미치게 Madness 널 더 더 미치게 더 더 미치게